어제 강의 때도 나오고 늘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 학당 로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참나 자리잖아요. 참나로 인해서 수많은 여기는 개체적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A라는 자아, B라는 자아, C라는 자아 많죠. 모두 한 참나의 뿌리를 두고 생각, 감정, 오감이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에고가 되는 거죠. 이게 한 법계예요. 불교식 용어로 하나의 법계. 각각 하나의 진리 세계예요. 왜냐, 내 마음의 세계죠. 내 마음의 세계는 다른 사람 마음의 세계랑 다른 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통법으로 돌아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세계니까 내가 깔아 놓은 여러 법들이 또 내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세운 원칙들이 또 지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법계들끼리 비교해 보면 안 맞거든요. 부딪히면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쌈도 나고 오해도 나고 하는 게 서로는 다른 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한 법계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른 법계에 삽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부족한 거고요. 전체가 우리는 사실은 한 법계. 한 진리 세계에서 사는 그 바다에 서로 다른 모양의 물거품일 뿐입니다. 하는 걸 아신다면 이제 이게 법공도 깨치고 이렇게 도인되는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개체, 한 개체만 보면 서로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내 개체의 삶만 보시지 마시고요. 내 개체의 욕심만 추구하지 마시고 전체 우주 양심의 방향이 있어요. 내 개체가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지구 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한단 말이에요. 양심을 충족시키면서 욕심을 채워야지 이게 운행이 돌아가지, 별의 운행이 가능하지 한 쪽만 강조해버리면 하나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내 욕심도 채우셔야 돼요. 내 욕심이 뭐냐? 생각이나 생각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나 그 감정 느끼고 싶은 거 느껴야 되고 내가 오감 맛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껴야 돼요. 이거 못 느끼게 무리하게 막아서 절대게 합의시키겠다. 이거를 아예 개정을 없애버리고 열반 참나로 복귀하겠다 하는 인도식 사상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 대승 가르침에서는 소승이라고 분류하는 가르침들의 핵심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소승 대승이라는 말은 그것도 방편이고 원래는 그냥 우주의 실상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큰 길, 작은 길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좀 뭔가 좀 부족한 길이다 해서 작은 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큰 길이란 게 그냥 원래 길이에요. 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참나의 근거에서 우주 만물의 개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하나예요. 진짜로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니까. 여러분과 저는 서로 다른 지금 가지의 끝부분이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감, 정구감이 어디서 나왔나 추적에 들어가고 저도 추적에 들어가면 이게 가지가 만발이 있어도요. 나무가 어디서부터 추적에 들어가도 같은 뿌리에 도달합니다. 그게 한 나무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뿌리는 차원이 달라요. 이 차원은 시공이 없는 차원이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계는 4차원 시공간이면 여기는 더 고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차원에 있는 존재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뿌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다 다른 존재로 보이는 거죠.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의 뿌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열반의 추구, 해탈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리를 맛봐도 진리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진리를 다 맛보긴 하거든요. 우주가 본래 하나지, 근원이 하나지. 알아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사라져야지. 이런 결론이.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주의 뿌리가 하나다는 건요. 전체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생명이에요. 이걸 한번 찬찬히 음미해보세요. 자명한 거 아닌가. 우리의 뿌리가 하나라면. 만약에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의 모든 뿌리가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인가 둘인가. 그런데 명상을 통해 진짜로 내가 그 공통의 뿌리를 체험했다면 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저희가 아공이니 법공이니 구공이니 하는 그런 생각거리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는. 지혜를 얻고 보면요. 이 공부를 조금만 하셔서 올바른 지혜가 생겨도요. 우리 에고와 참나는 차원이 다르고 에고 세계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참나에서는 다양할 수 없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나면요. 거기에 아공, 법공 공부를 통해서 마음법이 본래 하나고 다 거기서 나온 거다. 여결론만 내려도요. 우리가 우리의 개체를 없애네 만에 하는 그런 망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개체를 없앤다. 인도 사상이 흔히 그럽니다. 개체를 다 없애가지고 결국은 참나로 복귀해야 된다. 우주가 그렇게 심플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참나만 찾고 거기서 멈추신 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참나만 찾고 아공, 법공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도 거기서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나 열반에 드는 데 만족할 정도로만 그 지혜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지금 나는 지금 보세요. 참나를 얻었어요. 우주의 근원을 만났어요. 모든 존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난 뿌리만 붙잡고 있겠다. 이 결론이나 이 결론을 내리시면 소승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잔압계나 참나만 붙잡고 있겠다. 다양한 개체성은 버리겠다. 어차피 참나가 뿌리 아니냐. 난 뿌리로만 돌아가겠다. 그런데 뿌리만 이게 꽃입니까? 전체가 열매, 잎, 가지까지 다 해서 우주인데 우주의 어느 한 부분에만 나는 동일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버리겠다. 이게 가능한 생각인가 이거죠.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참나가 우주를 만드는 게. 참나가 우주를 꽃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꽃을 버리고 싶네. 나는 뿌리로만 돌아가겠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자 각자가 멋진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이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열반에 들면 끝나나 보다 하고 더 들어갔더니 부처님의 본 뜻이 거기 아니었구나 하는 걸 만난 겁니다. 일체가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큰 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꽃을 제대로 피우고 있지 못했구나. 각자대로 꽃을 피우는 게 진정한 해탈입니다. 나를 없애고 복귀하는 게 해탈입니다. 우주에 그러면 우주에 남는 장사가 아니죠. 우주 입장에서. 아니 기껏해서 꽃을 다 피웠더니 꽃이 하는 말이 자 이제 저 빨리 복귀시켜주세요. 뿌리 쪽으로. 개체성은 싫어요. 누가 개체성은 싫다고 했죠? 애고가요. 누가 열반에 들고 싶다고 외치죠? 애고가요. 참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할 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애고가 하는 말인지 참나가 하는 말인지만 구분하시면요. 참나가 여러분들어요. 여러분들은 육바람이를 구현하라고 하지 그 외의 말을 하지 않아요. 참나는 절대. 육바람이를 구현하라는 즉 꽃을 피우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인간의 말은 아니지만 그런 메시지만 보냅니다. 여러분이 참나에 접속하면요. 더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정진하게 되지 빨리 정리하고 이 생활 정리하고 빨리 나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선정에 들어있는 평안을 줘요. 선정에 들게 하는 평안을 줘요. 이 평안을 맛본 애고가 평안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살면 정말 좋겠다. 다시 이 두려운 사바세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바세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계를 떠나서 이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인도 수행이나 인도 수행에서 힌두교견, 초기불교견은요. 소승적인 수행의 핵심은요.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혐오하시지 않으면 소승 수행은 실패해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세상 여러분 혐오스러우신가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소승 수행은 실패합니다. 왜 어차피 참날 얻어봤자 자꾸 육바람일이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를 만큼 이 세상을 혐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성자들이 가면 제일 먼저 세상을 혐오하는 거예요. 진짜로 혐오하는 거예요. 진짜로 혐오하지 않으면 이 수행은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 소승 수행에만 해당됩니다. 대승 수행은 그 혐오감이라는 건요. 적절한 애고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혐오 정도지 현상계 전체에 대한 혐오로 가면 안 돼. 왜? 그건 일체 유심조를 무시하는 발상이거든요. 진리를 부정하는 발상이거든요. 일체 유심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이 모든 전제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긍정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없애겠는데 만해 하실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내는 지혜를 많이 기르셔야죠. 그 다음에 다 참나의 작용이긴 한데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떤 생각은 어떤 인과를 어떤 감정은 어떤 인과를 낳더라. 이왕이면 좋은 인과를 낳게 하자. 왜? 공동생명체고 공동 운명체다 보니까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이 있어요.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남들한테도 긍정적 과보가 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목이 일단 안 가요. 참나만 알고 끝내는 분들은 인과 따지지 않습니다. 참나 알면 이제 인과도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참나를 만나고 난 뒤에 보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과가 선명히 보이는데 그걸 도와드리는 게 양심 공부법이에요. 그냥 살아가시면 인과가 잘 안 보여요. 양심 분석을 하면서 자명찜찜 분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내가 자명하다고 미리 판단했던 게 실제로 자명한 결과를 낳고 내가 찜찜하다고 판단했던 게 찜찜한 결과를 낳는 거를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여러분 내면에서 인과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과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전후생을 꿰뚫어보는 건 아닌데 이번 생에 관찰한 것만 가지고도 인과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측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과보가 오겠구나. 딱 내가 어떤 과보의 모양까지 알아내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과보가 올지 부정적인 과보가 올지 알아냅니다. 이 정도 전문가가 안 되시면 지금 제가 말한 일지보살도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지금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야 일지보살에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보살도에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경제에 갑니다. 그 뒤로는요. 새새생생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 태어나건 육바라밀 하면서 육바라밀만 계속 챙기고 육바라밀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육바라밀 했는가? 오케이. 나 오늘 잘 살았다. 육바라밀 못 했는가? 그럼 난 찜찜하다. 매일매일 이것만 판단하면서 우주의 무한한 경험을 누리면서 그걸 모두 육바라밀로 닦다 보면 닦는 게 무한하다는 것도 나와요. 닦음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이 다 닦은 것 같아도 내일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육바라밀의 새로운 모습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승에서는 소승사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해되는 부분 하나가 에고가 끝을 좀 내기를 원해요. 공부라는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그러면 윤회 세계에서 육도윤회 스타트 했으면 육도윤회에서 해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게임을 하면 탈출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미로를 헤매고 헤매다가 이제 어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삶에서 제가 얘기한 삶을 살아갈 때 해탈이란 뭡니까? 해탈이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냥 참나와 함께 생각감정호감을 참나의 육바라밀의 진리 이니의 진리로 나도 함께 꽃피우는 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탈은요. 여러분이 칠지에서 팔찌보살 이상이면요. 그냥 여러분 부처라고 아십니다. 이 경지가 그냥 해탈이에요. 화엄경에서 보시면 팔찌 쪽 하면 칠지는요. 이미 칠지도 해탈이에요. 그런데 칠지는 안착이 덜 됐다고 해서 안쳐주고 팔찌는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면 팔찌는 노력을 안 해도 이 상태가 유지되고요. 칠지는 미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칠지나 팔찌나 가면 여러분 삶이 육바라밀 분석을 안 해도 육바라밀에서 안 어긋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 정도가 되시면 전 세계에서 성인 소리 듣는 분들은 이경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닌데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거기가 너무 수준이 낮으면 여기 수준 낮은 세계에는요. 여러분 여기서 일주보살만 가도 거기서는 하나님 소리 들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류에서 성인 소리 저분은 아무래도 좀 사람이 종자가 다른 것 같다. 특이하다. 왜? 일반인과 다르게 그냥 그냥 움직여도 모든 게 육바라밀에 맞게 움직인다. 이게 칠지 이상입니다. 거기서 노력이 있으면 칠지 아주 여유로운 여유로운데도 그러면 팔찌. 팔찌는요. 나 오늘 진짜 망가진다고 망가져서 사셔도 육바라밀을 다 지키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식 발상으로 볼 때요. 에고도 그대로 살아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업장도 남아있어요. 나날이 더 진보해 가요. 인도인들은 또 못 견딥니다. 나날이 진보하는데 해탈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거를 못 견디시죠. 못 견디는 게 참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견뎌내시는 게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십니다. 제일 얻고 나면 무한한 진보 속에서 여러분이 진화해가는 그대로가 해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칠찌팔찌 안 가고 지금 그걸 아시고 지금 이 순간 몰라하고 참나랑 접속해서 이 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육바람을 꺼내서 요리해내는 게 여러분이 이미 해탈이에요. 이미 해탈인데 그 맛을 완전히 납득하고 수용하고 삶에 적용했다 해서 칠찌팔찌를 거론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몰라하시고 부부싸움 신나게 하다가 몰라하시고 육바람을 턱 꺼내놓을 수 있나요? 거기서 꺼내고 싶지 않죠? 꺼낼 수 있어도 꺼내고 싶지 않죠? 지금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좀 더 고생해봐라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때 꺼내 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몰라하고 꺼내 쓰시면 그 순간 이미 해탈자예요. 그 순간 찰나 해탈자예요. 해탈이 별게 아니라고요. 인도인들이 설정한 해탈은요. 오히려 인위적입니다. 즉 완전히 이 애고를 없애야 된다는 데 집착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애고를 참나가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나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참나 뜻대로 매 순간 살아갈 뿐이에요. 그 살아갈 때 필요한 도리가 애고가 애고가 주체가 아니다. 참나가 주체다. 아공 내가 지금 내 거라고 여기는 애고의 생각감정 모든 것들 이 우주 모든 것들은 공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육바람일만 잘 갖추고 참나가 갖추고 있는 가출구자죠. 공이 갖추고 있는 육바람일만 난 잘 따르면 된다. 이 세 가지 아시면 우주에서 더 알아낼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한하게 또 알아내셔야 돼요. 육바람일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았죠? 이 상황에서 육바람일 해봐. 이건 무궁무진합니다. 우주의 진화와 함께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요즘 정도의 인류문명 정도면 최고 수준 같고 난 육바람일 다 해본 것 같다. 아니요. 또 100년 뒤 200년 뒤에 인류의 삶은 또 달라질 겁니다. 거기서 또 육바람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계속 보내서 윤회시키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 계속 보냅니다. 우주가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곳에 끝없이 보내서 여러분들 덜어 육바람일을 거기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해탈인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겠는 거예요. 에고가 또 태어나라고? 또 시작하라고? 또 뭔 굳은 일을 당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 에고가 참나가 지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에고만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에고만의 생각이에요. 에고의 처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때 만약에요. 그때 참나와 함께 해버리면 에고가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공, 복공, 구공에 맞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실제 실험해보세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거나 여러분 진짜 죽음 이후가 두렵거나 죽는 뒤에 진짜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너무 걱정된다거나 이럴 때 그 순간에 참나와 함께 해보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이 어떻게 참나로 인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생사를 걱정 안 하게 되고 미래를 걱정 안 하게 되고 열반의 드네 안 드네를 걱정 안 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 극락이고 열반이고 정토고 천국이라는 거 알면서 사랑으로 정의로 지혜로 움직여버립니다. 이래도 하늘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매 순간 하늘한테 운전대를 한 번씩 맡겨보세요. 어떻게 운전하시나 그 자율주행차처럼 하느님한테 한 번 참나한테 맡기고 한 번 여러분 마음 변하는 것 따라 한 번 가보세요. 그 맡기고 한 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나 여러분 실제 수행할 때는 지금 맡기십니다. 보세요. 학당에 와서 몰라 자명 몰라 자명하면서 닦아가다 보면요. 참나가 탁 등장하죠. 그때 여러분 참나한테 완전히 맡겨보는 거예요. 참나의 그 자명함과 알아차림에 여러분이 힘을 빼고 싹 맡겨보면요. 여러분이 쭉 흐르듯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고요하면서 계속 알아차리는 자명한 상태에 있어요. 맡겨봤죠.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일주보살도 여기까지 맡겨요. 그런데 육바람일을 다 맡긴다는 건요. 이제 저기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육바람일에 대해서도 더 감을 잡고 한 번 맡겨보시면요. 참나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정의로 인도하고 인욕으로 인도하고 정진으로 인도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래서 육바람일을 육바람일까지 다 이해하시려면 구공까지 이해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냐면요. 이게 더 쉽거든요. 명상만 해도 여러분 명상만 해도 참나의 고요함과 자명한 깨어있음에 여러분을 맡기는 건 쉬워요. 왜냐. 맡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여러분 마음도 같이 고요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같이 자명해져요. 깨어있으면 죽이죠. 그래서 애쓰지 않아도 그런 상태를 늘 흐르게 할 수 있으면 일주보살입니다. 근데 일주보살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맡기실 수 있잖아요. 학담 공부 조금 하셨으면 맡기실 수 있잖아요. 맡기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나라도 여러분 맡기실 수 있으면 거기서 감을 잡아보세요. 참나라도 나는 거기에 맡겨봤다. 맡겼더니 내 마음이 변하더라. 내 생각감정호감이 참나랑 함께 공명하다 보니까 변하더라. 어떻게 변하든가 초연해지고 깨어있더라. 지혜로워지더라. 자 요거 맡겼다면요. 맡겼더니 진짜 육바라미로 변하는 것도 실험해 보시라고요. 맡겼더니 이기적인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뇌물 받으려던 마음이 진정되고 못 참고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던 내 마음이 수용이 되고 상황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태하던 마음이 부지런해지더라 까지 같이 오든지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찰나일지라도 실험해 보시면요. 지금 여기 학단 공부 조금만 하시고 제 강의 들으셨으면요. 찰나라도 육바라미로 맡겨보시면 뭔가 달라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육바라미로 있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일주보살과 일지보살은 육바라미로 구분합니까? 일주보살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거랑 아궁복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늘 흘러요. 그 부분은 확실히 맡겼는데 그거 맡기는 것보다 이게 좀 어려워요. 맡겼을 때 진짜 내가 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보시지게 인욕 진실을 늘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든가 그거는 맡기는 연습을 더 해봐야 되는데 왜? 명상만 하셨잖아요. 명상하시는 동안에는 깨어있음한테 맡기는 거는 여러분이 되게 능숙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남을 사랑하는 쪽으로 참나한테 맡겨서 문제를 풀어가 보는 거는요. 아직 좀 서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연습하시라. 꾸준히 연습하셔서 맡겼더니 육바람일이 내 영혼을 지배한다.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했다. 그 정도 되면 공부가 익어간다. 이게 꽃피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없죠. 육바람일 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궁복궁구공 다 해서 육바람일 밖에 없고 모든 성자들이 와서 사랑하라. 지혜로워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한 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걸 소화하려면요. 그게 화엄경의 일지부터 십지고 바둑에 구국구단이 있듯이 영성에도 구국구단의 그런 체계가 있어요. 정밀한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계가 다 뭐 하자는 거냐. 사랑하자는 거다. 나와 남이 모두 공동 운명체라는 거 알고 남을 나의 또 다른 분신으로 받아들이고 남한테 깨어서 사랑하고 정의롭고 남을 수용해 주고 남한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나와 남 모두가 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고 늘 깨어있고 늘 자명할 수 있는가 그게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공부하셔서 사랑하라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칠지 팔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말고요 우주가 볼 때 이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걸 부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주가 인정해 줍니다. 칠지 팔지 그럼 그런 양반들은 이제 해탈자고 성인의 반열이 대승에서 해탈했다는 건 칠지 팔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인류에게 오셨던 많은 성인들 중에 높은 레벨의 성자들은요 칠지 팔지 이상이에요. 그분들의 말하는 사랑이니 이런 것들은요 그게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나는 내 거 챙겨요. 자전공전은 있으니까 나는 내 거 챙기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내 욕심을 챙기기 때문에 결론은 자 보세요. 양심에 어긋나게 내 욕심을 챙기지는 않기 때문에 비양심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 거를 다 챙기면서도 이 성자들은 나와 남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하는데 입에 대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우주가 한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 정도가 칠지 팔지예요. 엄청난 경지 같죠? 칠지 팔지는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경지가 칠지 팔지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틈나면 해요.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참나 깨달은 분이 또 그렇게 사나요? 참나 깨달은 채로 계속 또 남을 괴롭히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고 삽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카르마가 두터워서 여러분 참나를 찾아도요. 카르마가 두터워서 그 참나의 빛 가지고 그 카르마가 깨지지 않아요. 두터운 얼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한 번에 참나의 빛으로 녹지 않아요. 참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시는 면 참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매사에 참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면 육바람이를 하신 만큼 그 두터운 업장이 녹아내려요. 이건 참나만 녹입니다. 애고가 노력한다고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왜냐하면 애고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사랑의 습관을 익히시기 때문에 그게 우주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안 맞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보기 좋은 사랑을 하고 계시지 우주가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힘들다고 하는 사랑을 하시기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고 뜻대로 업장을 녹인다는 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고는 참나한테 맡기고 참나가 자명하다고 신호 보내는 주는 쪽으로 계속 가 있기만 하면 돼요. 애고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애고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그래요. 참나가 각성된 티에 육바람을 수련하는 건요.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하는 게 참나가 저쪽이 자명하다 그러면 애고는 빨리 저기 가 있어야 돼요. 물 흐르듯이 저쪽이 자명하다 그러면 저쪽이 가 있어야 돼요. 애고가 가줘야 참나가 빛을 발해요. 재미있는 게 공생관계입니다. 참나는 애고가 없으면 육바람이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애고는 참나의 그 빛이 없으면 육바람이를 또 구현할 수 없습니다. 둘이 콜라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고가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기독교 강의 제가 들으면요. 안타까운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인간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은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둘이 합작이에요. 그런 발상 갖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 빨리 해보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구가 왜 이 모양이죠? 하나님 요즘 좀 게을러지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볼 때 인류가 안 움직여서 이래요. 하나님은요. 태양빛을 막 뿜어내는데 인류가 눈 감고 있어요. 태양 안 보인다. 하고 있어요. 하늘이 뭐라고 하겠어요. 눈 뜨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실상을 알고 인간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우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내면에 신을 담고 다니는 신의 그릇들이고 신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의 뜻을 우리 애고를 통해 표현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느님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게 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하니까 애고는 거들어주세요. 거들어주는 게 뭐냐?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쪽에 물 흐르듯이 가 계세요. 물이 그러죠. 흐르다가 물이 돌멩이 만나면 어떤가요? 딱 멈춘가요? 멈추나요? 이것 봐라 하고 이거 좀 시비 좀 해결하고 난 흐르겠다고 하나 아니면 그냥 흐르나요? 물은 낮은 곳을 향한 귀신같이 가죠. 칠지 팔찌가 되면요. 그 맛이 좀 난다 해서 칠지 팔찌. 칠지 팔찌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칠지 팔찌면 더 자명하다 쪽에 가 있어요. 내 애고, 체면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욕심도 있지만 칠지 팔찌는 여기에서 자명하다 그러면 거기 가 있어요. 귀신같이 거기 가 있어요. 요즘 이게 돈 된다 그러면 귀신같이 와 있는 분들 있죠. 저 사람 다른 데서 봤는데 다음에 저게 돈 된다 그러면 또 거기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분들이에요. 물 흐르듯이 욕심으로 흐르는 분들이 소시오패스고요. 물 흐르듯이 양심으로 흐르는 분들이 성인이고 부처예요. 군자나 이렇게 그 아래 단계들은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진짜로요. 물 흐르듯이 흐르는 분들. 그러면 여왕반들은 진짜 물 흐르듯이 아무 마찰 없이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죠. 칠지 팔찌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인간다움이 있어요. 뭐냐면 고민 좀 해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자명한 쪽에 가 있어요. 인간이 고민을 하더라도 계산을 때려보더라도 결국에 자명한 쪽에 늘 가 있으면 그 정도가 칠지 팔찌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노련해진 게 굳이 십지 가면 진짜 물 흐르듯이 가는 것 같은 맛이 난다는 거지 여전히 인간은 애고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자기가 챙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고 영 인도 분들은 완벽한 걸 추구하시는 거죠. 그래도 찜찜한데 그냥 신과 하나가 되고 끝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반야신경에서부터 뭐라고 하나요? 오오니 우리 생각 감정이 그대로 공이라는 걸 알아라. 부족한 생각이죠. 부족한 생각 모자란 감정 나의 원만하지 못한 오감의 행위들이요. 그대로 참나 작용인 줄 아는 것부터 왜 연습을 시킬까요? 보살되게 하는데 그러면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열반이고 부족한 대로 해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화해 나가는 중에 매 순간 해탈인 거예요. 매 순간 열반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좀 해탈했다는 맛이 나려면 칠칩할지 이상해야 된다는 거고 제 말씀은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은 본래 해탈이고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참나 만나서 제대로 실상을 보시기만 하면 순간순간 찰나라 할지라도 해탈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좀 노련해진 것뿐이에요. 칠칩할지는 알아도 칠칩할지처럼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매 순간 보세요. 매 순간 내 참나의 뜻을 드러내느라고 나 바빠.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칠지팔지고 뭐고 가네. 나는 지금 이 순간 칠지팔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닌 거예요. 벚꽁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벚꽁에 빠져서 사시는 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다른 게 없어요. 참나와 하나 돼서 사랑과 정의를 내가 가진 영양 깜냥해서 최선을 다해 작건 크건 꽃을 피워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 순간 다 해탈이에요. 찰나 찰나 해탈이고 인류는 공동 운명체니까 여러분이 해탈했다가 나가 떨어졌을 때 다른 분이 해탈해 또 해탈해 꽃을 피워서 서로 공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협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승은 이해 못 합니다. 나의 한 걸음은요. 인류 전체의 한 걸음이에요. 왜? 나는 인류 속에 나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깨달으신 건요.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혼자 깨달으셔도 인류의 진보예요. 우주에서 볼 때는 인류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내 욕심을 제압하고 양심을 닦고 계시더라도 그거는 인류가 인류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인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은 인류 속에 여러분이지 여러분 혼자라는 건 없어요. 우주에. 그러니까 혼자만의 열반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건 없다니까요. 애초에. 참나가 우주에 드러나면 이렇게 다수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무리하면 하나고 펼치면 다수입니다. 제가 손으로 많이 설명해요. 이게 참나면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지 둘입니까? 이것만 좀 잘라주세요. 라고 나는 좀 지워주세요.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애초에. 태희승이 이걸 알아내버린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은 열반에 들으라는 거였는데도 석가모니 가르친대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석가모니의 본뜻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알아낸 분들이 대승불교를 연구해요. 노골적으로 천명하면서 우리 열반에 들 수 없다. 들지 않겠다. 이런 다양한 방편들이 나온 원래 들 수 없는 거예요. 들지 않겠다고 안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뭘 들겠다 안 들겠다 말한다는 게 벚꽁에서 볼 땐 부족한 소리죠. 아니, 반야신경만 알았어도 열반에 드네 안 드네가 없어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의 모자란 생각이 그대로 열반이다. 나의 모자란 감정이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뛰어나야 공이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공이지. 그대로 공인 줄 알고 사는데 그대로 공인 줄 알고 육바람 일대로 써버리면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7지 8지 된 뒤에 만들어 볼게요. 도 아니에요. 우주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피울 수 있는 그만큼의 꽃을 피우라고 요구하는 거지 7지 8지 같은 큰 꽃을 피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한번 꽃을 피워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패가 너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번판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하느님은요. 곱해가지고 꽃 피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육바람이를 한번 투입해봐 라고 우주가 얘기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투입 안 해버려요. 하느님 이건 투입해봤자 답이 안 나올 판입니다. 해보라고요. 몰라 투입하고 자명 투입하고 육바람일 분석 한번 투입해보라고요. 뭔 결론이 나나 다른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간은 내가 못 견뎌서 그걸 못합니다. 자기 급한 성리에 그냥 열반에 들든가 여기서 죽든가 들든가 뭐가 이렇게 딱 나는 걸 좋아해요. 애고가 언제 한번 결론을 내본 적이 있다고 애고가 그런 생각 여러분 애고가 언제 한번 시원한 결론 낸 적 보셨나요? 애고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애고의 기능을 모르셔서 그래요. 애고는 고민하고 망상을 부리는 자리지 확신에 찬 결론 내리는 자리는요. 참나랑 공명했을 때만 애고가 그렇게 움직여요. 즉 진짜 답을 낸다는 건 참나의 기능입니다. 애고의 기능이 아니에요. 근데 애고가 하는 말을 우린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답 없는 소리들을 우리 일상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내서 뭐 하나 보세요. 애고의 망상을 계속 듣고 있어요. 고장난 너금계에서 나오는 말 같은 말을 계속 듣고 계세요. 음 그렇군. 매번 또 새롭게 들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 어제도 했던 얘기고 그제도 했던 얘기고 그 전날도 했던 얘기고 매일매일 답 없다고 판단한 얘기를 오늘 또 새롭게 듣고 또 놀래고 감동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자 애고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실래요. 이거죠. 애고가 언제 한 번 답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모른다고 깨어서 양심 성찰을 해버리면 자명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참나가 주는 답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의 실상입니다. 근데 또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니까 이래요. 일이 닥쳐서 자기 양심이 자명한 신호가 다 왔는데 아버지 답을 주세요. 아버지는 황당하죠. 답은 매순간 주고 있었다. 너한테 제발 내가 외치는 양심의 소리 좀 들어라.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좋은 답을 좀 주세요. 답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자기 양의 차는 답 나올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다 애고 노름입니다. 아버지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답정 뭐 있죠. 답정론가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고 있어요. 아버지 믿습니다. 내 말대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계신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매순간 참나는 매순간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몸 살짝 움직이시나요? 아버지가 저쪽으로 가면 더 행복할 거라고 해서 움직였다 갔다 와보는 거죠. 여러분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안에서 신호가 다 옵니다. 저리 가면 자명 이리 가면 찜찜 저리 가면 자명 이리 가면 찜찜 매순간 이 신호가 와요. 그런데 애고가 치성해질 때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애고가 가고 싶은 쪽과 참나가 가고 싶은 쪽이 갈릴 때가 온다고요. 그 때는 애고 위주로 듣습니다. 그래놓고 또 아버지 뜻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맞는 소리예요. 매순간 뭐가 더 자명하다고 내면에 울림이 있어요. 그 소리 들리면 거기 가 계시라고요. 그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내 역량이 부족해서요. 난 칠지가 아니라서요. 팔찌가 아니라서요. 견성을 못해서요. 했건 못했건 가보세요. 계속 거기 그 자명한 느낌만 따라 가보세요. 어디 가 있나. 그러게 따라 사시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우주에다 바치는 거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내 삶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걸 내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집이고 법집이에요. 이거 내 거야 법집입니다. 내가 최고야 아집입니다. 하느님 거고 하느님의 작용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불성의 작용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 건 줄 아니까 작은 일 터져도 큰 일 터져도 다 내 고민이고 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감각을 갖고 계셔야 힘든 일이 생겨도요. 아버지 아버지 일인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초연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 저희 집이 망하고 있어요. 저희 집만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이거 아버지 작품인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 자명한 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항상 아버지랑 상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아버지가 자명하단 쪽에 전두를 가 있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자명하단 사인만 보내면 저는 거기 가 있겠습니다. 능력 돌아보지 않고 거기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능력을 안 돌아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면 결국은 내 역량껏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역량 부족한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나는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신호만 보내주세요. 이거 내일만인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명한 답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 그 신호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실 것이고 주시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움직이시면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이 삶을 살아보시지 못하면 보살돈이 사도의 길이니 군자의 길이니 하나도 모르세요. 찰나라도 살아보시면 감이 와요. 아 이 느낌 여러분이 지금 1초라도 아 이 느낌 하시면 그거예요. 십지보살이 돼도 그 느낌이 강해진 것 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 자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지보살과도 그 참나고 그 생각감정 오감이에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맛을 얼마나 잘 내느냐인데 맛내는 법을 여러분이 살짝만 맛보셨더라도 감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수 하수도 알아보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여러분이 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전에는요. 답이 안 나오니까 공부 좀 하시다가요. 어디서 누가 신통한 거 있다더라면 와 갑니다. 갔다가 또 아닌 것 같아서 왔다가 또 저쪽에 누가 꿈의 산신령을 봤대고 와 갑니다. 또 왔다가 아 이제 휘둘리지 말자. 누가 또 사람 죽는 날짜를 맞춘대 와 방금 또 흔들리셨죠. 또 와 갔다 또 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난 애초에 뭘 하려고 이런 공부를 시작했을까 몰라요. 정신 못 차리면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애고 한 개체적 자아가 아니라 우주적 자아로서 살아가시는 게 해탈이에요. 우주적 자아로서 사신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시면 몰라를 더 해보세요. 모른다 하고 내려놓으시고 정신 모으고 계시면 내 한 개체가 아니라 우주적 어떤 자아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애고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다 라는 뜻입니다. 신성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몰라를 통해 신성을 계속 만나셔야 돼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신성을 만나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신성의 자녀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서 칭의예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이건 명상밖에 안 하셨잖아요. 기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진짜 육바람이를 실천하셔야죠.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사셔야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스러워지는 과정. 그러다 보면 성자가 돼요. 성화가 극치에 이르면 성자가 돼요. 그때가 칠지, 팔지 정도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묵은 업을요. 다 한 번씩 꺼내서 한번 닦아보고 별짓 다 해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인격이 원만해져서 여러분이 육바람이라는데 막는 장애가 큰 장애가 없어져요. 미세한 장애는 있는데 큰 장애는 없어서 양심 51%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질 때가 오면 칠지, 팔지 보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51%라는 거지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그 뒤로 끝없는 또 닦음이 있어요. 인류는 끝없이 닦아야 됩니다. 무한하게. 인류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닦은 양반이 오늘 또 진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험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잠이 올라다가도 1등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잠이 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에서 영성 제1등도 오늘 또 오늘의 경험을 가지고 그분은 또 진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확 갈리는 거예요. 한 번 소시오 쪽으로 가면 계속 타락하고 한 번 윗길로 가신 분들은 진화를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왜? 아니 육바라밀이 습관화만 돼도 여러분 진화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남하고 그냥 싸우고 끝날 일을요. 딱 육바라밀로 몰라 자명 거기서 얻을 지혜를 얻고 남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옳은 짓일까 그거 해버려요. 그럼 그 경험 하나로 또 진화해버려요. 이 한 번은. 그런데 그런 일을 그냥 성질대로 해결해요. 탐진치로 잘 해결하고 당장은 기분이 되게 좋은데 돌아서면서부터 찜찜이 확 밀려와서 또 이제 다음 날 되니까 내가 화냈던 사람 얼굴도 못 보겠고 본인이 도망다녀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옵니다. 하고 나서 그날은 훈연했는데 하고 나서 과보가 밀려올 때쯤 되면 단단히 내가 뭘 잘못했구나. 도망다니는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위축되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때 반대로 반대로 해서 육바라밀을 육바라밀을 계속 택해버린다면 이분은요. 그 진화가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78지 이상은요. 노력 안 해도 진화가 계속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진화를 더 빨리 한다니까요. 이분들은 오히려 노력 안 해도 되는 분들인데 진화를 더 빨리 하고 노력 겁나 해야 되는 분들은 노력 안 하고 사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벼락치기의 강국이고 저는 벼락치기를 돕기 위해 유튜브에 3,000개의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3,000개의 강의를요. 자다 깨다 계속 들으시고 몰라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업을 바꾸셔야 돼요.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3,000개의 강의를 들으실 때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업이 더 빨리 털립니다. 즉 여러분이 누군가랑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없으시죠? 그것도 이렇게 깊은 철학적인 주제로 이렇게 이걸 유튜브를 통해 계속 저랑 만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사고 중에 문제 있는 사고들이 빨리 털려요. 그거 업장 털리는 거예요. 그거 털고 나면요. 견성을 못했더라도 일단 업장을 털고 견성하시면 견성한 뒤에 속하고요. 견성하신 분이 업장을 털면 뭐 훨씬 빨라지고요. 그 견성이 빨리 더 꽂을 육바람이나 꽃을 피우고요. 남이랑 이렇게 사고를 계속 맞춰버릇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제 강의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 강의 들으시는 거를 그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업을 터시는 거예요. 생각이 업이 하나 털리면요. 그건 엄청나게 그거는 복 받으신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생각 얻을 때까지 뻘짓을 엄청 해요. 뻘짓을 엄청 해서 거기에 경험치가 쌓이다 쌓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내 판단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닐까? 이거 깨달아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좋아요 주셔서 듣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아직 내가 고민 안 해본 건데도 윤형식은 저렇게 말하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많은 경험을 한 뒤에나 고민해 볼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맞춰보다 보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 하면 더 빠른 시간에 업이 털린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몇 개만 바뀌셔도 여러분 삶이 바뀌어 버려요. 그냥 그대로 이게 다 업장 카르마 터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일단 많이 들으시면서 제가 그 강의 때 제 생각만 갖고 얘기 안 해요. 경전적 근거를 꼭 가지고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 업장을 빨리 터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경전도 들먹이고 그런 자명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으시고 빨리 자명하다는 판단이 서야 업장이 털리지 그냥 제가 제 얘기만 하면요. 듣고 여러분이 좋아도요. 좋아도 그냥 나는 유농식이랑 생각이 같아진 것 뿐인 거 아닌가? 그것도 이상하고 유농식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또 내가 자명하지 찜찜한지 확연한 느낌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전을 많이 근거를 대버리면 여러분이 유농식이도 그렇다고 그러고 공자님도 그렇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이건 맞겠네. 그러면 애고가 빨리 힘을 내서 자기 묵은 습관을 교정합니다. 공신력이 있어 보이면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자명한 말을 하고 이왕이면 근거를 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빨리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명한 거지 찜찜한 거지. 안 그러면 제 강의 듣고 여러분이 또 인터넷 돌아다니셔야 돼요. 유농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나요? 진짜인가요? 막 이러면서 근거 찾아 또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 시간을 제가 아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 강의만 듣고도 맞네. 저러네 하고 판단을 빨리 빨리 내리셔야 여러분 한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뻘짓을 그만큼 줄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벼락치기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자명한 쪽으로 그러면 이게 자명하다면 여러분 살면서 이게 자명해라고 또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강의 듣고 몇 개의 영적 진리만이라도 아공, 복공, 구공 이거 자명한데, 자명한데, 자명한데 판단해 버리시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판단해 버리신 거예요.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수월해집니다.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세요. 여러 가지 이런 걸 제가 고려해서 제가 강의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세요. 제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또 멘토들의 그런 친절한 설명을 활용하셔서 생각 하나 터시는 게 정말 중요한 업을 터는 겁니다. 업을 빨리빨리 터시면서 여러분 역량이 허락하는 한 육바람이를 한번 멋지게 참나 상태에서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육바람이를 구현하려고 노력해 보시면요. 그게 그대로 해탈이라는 걸 아실 때가 올 겁니다. 다른 해탈 찾을 게 아니라 난 이 순간 해탈이다. 자 보세요. 이 순간 참나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육바람이를 다 했어요. 후련해요. 속이. 그분이 잘 사신 거예요. 자 칠지보살이 자기 역량을 덜하고 살아요. 찜찜하게 살아요. 이 양반. 구급이 자기 할 수 있는 육바람이를 다 했어요. 자명하게 살아요. 자명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왜? 칠지가 자기 역량 다 못하면 역시 찜찜합니다. 구급이 자기 역량 다 하면 자명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이 잘 살았다고 인가해 주는 거예요. 자명이라는 신호는. 칠지한테도 하늘이 너 아직 내가 볼 때 너 지금 몸 사리고 있다. 라고 신호 보낼 수 있고요. 구급한테도 내가 볼 때 우주에서 볼 때 너는 너 역량 이상을 했다. 라고 신호 보내줍니다. 누가 잘 사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자명한 느낌 들게 사시는 분이 제일 잘 사시는 분. 칠지보다 잘 사시는 분. 왜 쓸데없는 역량 비교를 합니까? 참나가 자명하다고 인가해 줬는데 잘 살았다고 해 줬는데 하느님이 잘 살았다고 하는데 뭘 걱정하시냐. 근데 에고로 돌아오면 또 걱정이야. 내가 자명하면 뭐하리요? 구급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무튼 자신의 최대 적은 자기예요. 내 인생을 누군가 하나 계속 해방을 놓고 있다. 그럼 자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말 자기 말 너무 듣지 마시고 항상 그 생각 들을 때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깐만 참나한테 물어보고 아버지 제가 진짜 잘못 살았나요? 그럼 또 도로 자명 아버지가 자명하다는데 왜 까불어? 이런 식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또 찜찜하네요.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만 해도 많이 그 그런 팁을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이 성관부터 레벨도 모두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참나 한참나의 공동 운명체다.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전체 속에 나고 내가 잘하는 것도요. 모두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보살도는요. 인류 모두를 위해서 내가 견성하리라고요. 견성한 뒤에는 인류 모두를 위해서 이 견성을 쓰리라 해요.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제일 도를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큰 보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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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